나 부탁 하나 있는데 나 감동사연 좀 해주셔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짠 거 아니에요 가끔 진호 씨한테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유다현이 감동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신부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은 뒤 가장 걱정한 것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살면서 하루뿐인 날을 앞두고 병이 나다니 결혼식에서 신부는 새벽부터 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환한 웃음으로 하객들을 맞이해야 하지만 저에게는 높은 구두를 신거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일이 무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제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허리는 조금씩 괜찮아졌었지만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계기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싶었습니다 그래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자 신부 대기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하객을 맞이한 뒤 입장 전에 구두로 갈아 신기로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신발로 하객들에게 눈총을 받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웨딩홀 직원들과 사진작가에게 저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제가 조심스레 움직이도록 도와주었고 신발을 갈아 신는 시간을 고려해서 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도 허리를 꺾는 등 무리한 자세는 피할 수도 있었던 덕분에 저는 결혼식을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비록 운동화를 갈아 신을 시간이 필요해서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이 줄고 인사할 때도 허리를 숙이지 못해 아쉬웠으나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 결혼 사진에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운동화라니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잊지 못할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함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운동화를 신은 신부를 보지는 못했는데 맞습니다 거 봐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괜히 불편하니까 나 이런 모습 보이고 싫어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좀 힘든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꺼내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이 따뜻한 게요 다 도와주려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에 사진이 없지만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왜 시간 타이트하잖아요 대한민국 문화와 비슷하게 막 바빠 결혼식도 근데 그거를 다 주변에서 마음 써주고 괜찮아 괜찮아요 이걸 한다는 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저걸 또 봤냐면요 지금은 우리 신부가 운동하잖아요 의족을 하고서 신부가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어때요? 어 많이 그러니까 저는 바본가 봐 너무 눈물이 많아 이상하게 맨날 이렇게 심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감동도 받고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운동화 취면 뭐 근데 진짜 지금은 차라리 독특한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로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빨간 바지의 우리 이영자님도 그렇고 조성실님도 그렇고 실은 저도 감추고 싶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있지 뭐 그게 막상 꺼내면 아니 내가 죄졌냐고요 뭘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잠시 얘기를 꺼내면 어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도와줘요 그럼 계좌번호 보낼까요 준호씨? 네 뭐 일단 아무튼 감동사연 우리 신부에 대한 운동화 잘 들었습니다